이번에는 신영증권 연결해서 밤사이 뉴욕 증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시터 전해주시죠. 신영증권입니다. 뉴욕 증시가 보합 혼조사로 마감됐습니다. 다우 지수와 S&P500 지수는 각각 0.03%, 0.04%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0.03% 올랐는데요.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나올 3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짙은 관망세를 나타냈습니다. 채권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보여줬는데요. 10년물 국채 금리는 0.04%포인트 상승한 4.42%를 기록했습니다. 종목별로 살펴보면 테슬라가 오는 8월 초 로봇 택시 디자인에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4.9% 상승했고 알파벳도 1.5% 올랐습니다. 반면 메타와 엔비디아는 각각 1.5%, 0.9% 내렸습니다. 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주둔 병력 축소로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하락했는데요. 서부 텍사스 사원유는 0.5% 떨어진 패럴당 86달러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. 시장의 관심은 또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에 발표될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금융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시장은 전년 동월 대비 3.4%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. 이는 2월의 3.2%보다 상승보다 높은 수치입니다. 지금까지 신영증권이었습니다.